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항의해 러시아산에 대한 판매금지, 불매운동이 본격 전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전체에서 러시아산 보드카를 진열대에서 제거시켜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소련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러시아산 주류의 판매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써 버지니아에서는 일요일부터 주정부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 주전역 400여 곳의 ABC에서 러시아산 보드카 7종류를 진열대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전체에서 진열과 판매가 금지된 러시아산 보드카는 러시안 스탠다드, 임페리아, 오르가니카 등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ABC 스토어 400곳을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고 있어 러시아산 보드카의 진열과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가 관련된 회사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주정부 세금을 전면 재조사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노폭과 로녹 씨에게 러시아 도시들과 맺고 있는 자매결연을 파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가장 먼저 러시아산 보드카를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버지니아 주차원의 조치와 같이 러시아산 보드카 7종류를 카운티 내 ABC의 진열대에서 제거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카운티 내 레스토랑과 술집 등에서는 ABC의 러시아산 보드카를 신규 주문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산 보드카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계속되면 미 전역에서 러시아산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보드카를 신규 주문하지 못합니다.